25사단 방공중대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방공중대라고 하면 이제 적 항공기나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 좀 공중에서 위협 받을 만한 그런 항공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아군의 부대 및 시설들을 지키는 주 임무를 하는 그런 중대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더라고요 약간 다들 다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는 건가요? 육군은 저고도에서 나오는, 저고도에서 내려오는 적기들의 격출을 시키는 임무를 하고 있고요 눈으로 보고 직접 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멀면 또 안 보이잖아요 혹시 방공중대에 들어가게 된 경로가? 그 당시에 군입대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일반 지원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 당시에 기술행정당이라고 지원을 하는 게 있었어요 기술행정병, 발칸운용병으로 따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발칸운용병이 원래부터 지원이었어요? 아니면 신교대에서 차출이 되는? 원래는 제가 신교대에서 차출이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모든 보직이 그렇듯이 아예 처음부터 지원을 해서 보직병가를 받고 입대를 하는 것도 있고 보통 제 동기들 보면 다 지원해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긴 한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행정병이나 보급병으로 빠지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훈련소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보통 받아요 4주 교육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또 조교로 착출되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렇게로도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학생장이라고 해서 소대장 훈련병 인원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안 좋게 떨어졌죠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때 반공중대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과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둔지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진지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둔지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는 보통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시작을 해요 장비 점검에는 장비 수입도 있고 녹슬거나 쐐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장비 점검하고 추적 훈련이라고 해서 네모 판대기에다가 자동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표적에 한해서 포신을 돌려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게 추적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하고 항공기 식별이라고 해서 엄청 많은 항공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시험을 봐요 아군기, 적기는 필수적으로 발칸 운용병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험을 계속 봅니다 부대 내 생활이 좀 엄격할 것 같아요 칠탄도 사용을 하고 임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에요 실제적으로는? 주둔지 분위기랑 진지 분위기랑 나뉘어져요 주둔지에서는 따로 실상황에 대면할 상황도 없을 뿐더러 중대본부 인원들이라고 해서 통신병들, 보급병들 다른 병과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크게 긴장하거나 그럴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실탄도 실제로 거기서 장전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진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실탄이 다 장전이 돼 있거든요 연결만 하고 바로 이제 실탄이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래도 주둔지보다는 조금 더 진중한 인물을 맡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진지 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분에 따라서 그 진지 분위기가 되게 달라져요 그러면 진지를 올라가는 어떤 그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았어요 제가 발칸 운용병이긴 하지만 편제가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분대장, 사수, 부사수, 탄약수 탄약수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약수부터 분대장까지 그 직책에 맞게 다 외워야 되거든요 탄약수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탄이 되게 무거운데 실제 상황이 아니어도 진짜 하는 것처럼 탄을 다 옮기고 적재하는 것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막 손도 많이 다치고 얼마나 해요? 탄약수 생활에?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후임이 좀 빨리 들어오는 케이스여서 사격 훈련 같은 거는 부대 근처나 그런 데서는 좀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대공사격 훈련장이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훈련을 해요 실탄으로 표적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양궁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변하게 그런 걸 매달아 놔가지고 그걸 쏘는 훈련을 해요 실탄을 가지고 군생활 중에 보통 3회 정도를 크게 하는 건가요? 날씨 영향도 있고 사단에 잡혀져 있는 그런 스케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회를 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한 번 빼고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 건가요?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Z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군사에서 정해진 라인이 있는데 많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실탄을 연결을 하고 쏘기만 하면 나갈 정도로 그런 경우가 진지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걔네가 정해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새벽 3시에 그런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이제 포 대게 시키고 술 준비하는 거죠 그 적기가 출현하는 게 밤일 수도 있고 비나 또 눈이 올 때도 적기가 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식별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야간조중기라는 게 있어요 야간에도 적기를 좀 식별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조중기가 따로 있어서 크게 뭐 제한되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도 날씨가 좋을 때보다는 좀 제한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발칸 운영병의 숙명인데 끝으로 이제 발칸폼 운영병 보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때 장정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배로서 조언? 처음 윗바닥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고 운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거 같아요 그러니까 탄약수부터 군대장까지 직측별로 다 임해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의 고충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승호라고 제 마투임이 있는데 저를 많이 따라주기도 하고 고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말해주기도 하고 승호야 잘 지내고 있지? 형은 잘 지낸다 밥 한번 먹자 이거는 사던 마크 네 이것도 복무 중에는 약간 국방색 아 네 국방색이에요 음 컬러화 시킨 거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어? 뒤에도 뭐가 있는데? 봉국 대원님께서는 A급으로 만들어 놓을게 라고 하셨네요 어쩌다 한번 보면 되게 아련하겠다 추억도 생각나고 2년 정도를 안 보고 살다가 피디님이랑 같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향수에 졌더라고요 뭐 있니? 승호야, 영빈아, 태욱, 대현, 승진, 세호, 동명, 한열 기존, 넷, 젊어, 동명, 한열 다 저녁 읽겠네요, 지금 음